안녕하세요. 빈채입니다. 음악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캠페인 페어뮤직코리아의 저 빈채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잘못된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음악의 가치가 폄하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저희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그날까지 페어뮤직코리아는 계속됩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.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!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!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!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!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!